대체 대체 왜 와이 어떻게 찍은거였지? 이렇게였나? 기억나는 사람 극장전 래피 진군을 찍었나? 기억이 안나네 진군 찍었었나요? 이렇게 맞나? 아씨 왜 세팅이 되있냐 이 부포 깃발은 왜 안 깨주는거지? 베이스로 래피 아씨 래피 아는 아 크랩리는 그래도 그 뭐라야되지 본연의 플레이 스타일은 유지하잖아 근데 얘는 근접전을 들어가야되서 이상해 마플샵 고객님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5만원 티셔츠 두장이 5만원 레피도 이거 15% 엠브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그 전킥 효과를 그러면 좀 경쟁력 생기지 않을까요 8%보다는 15%쪽이 잠깐만 어 30이 뚫고 모르겠고 뚫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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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미리 38미리 플랑드르처럼 측면 50줘도 될거같고 제발 마지막 전킥 밸런스가 그 그때 아냐 그 디모인 이런애들 막 너프먹고 그럴때 이게 마지막 전킥 밸런스 조절 아니었나 우스터랑 힌덴 전킥은 쓰긴하나 사람들 야씨 닿을수도없어 닿을수도없어 아깝이 이 지금 전킥이랄게 뭐야 벤슨 오래맞았냐 아아 아 관통판정 있었음 잡았다 이 무침 게임파 아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그럴 생각은 없었어 너 뭐쏘니? 부포야 헬리패드? 워싱 망할때쯤이면 초구납 나는데 걔네들도 헬기없는거 보면 뭐 칩탄바 예예예예 난 큰 차이는 없는거 같은데 수익성 개선배치 아 이거 리드 너무 많이 줬나 엄청 많이 줬네 두진하고 있구나 브레스트 30인가요 갑판? 몇이야? 30이면 뚫을거고 아니면 뭐 그렇고 맨날 포 돌리면 꺼져 스팟 30? 이제 대박 또 포 돌리니깐 나오는거야 정말 너무해 안 맞았어 한발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씨 저걸 놓쳐 바보같은디 바보같은거 죽어 어 어 뭐야 아씨 벅석 그냥 넘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따 쏘니깐 장 스팟이 되네 그때 그 장전 이캩은 어디간거야 집탄 호성대에서 보여준 그 그거는 뭐 가짜인가? 어 어이구야 여기있네 가게로 올랐다 레스트 후진하는 후진하지 않을까 인자했나? 카게로를 어떻게 찾을까 이거는 개공이라도 켜져 있으려나 켜져있네 여깄네요 나이스 상하 분산은 큰데 좌우분산이 조금 아니 상하 분산이 좁고 좌우분산이 덜세요 타는 입장에선 체감도 안되겠지만 이 에이커 의 으으uuuu 빼요 두바로 환데 이쒷 제발 감사합니다 제발 자발 아이스 스팟만 꺼지면 되는데 에잇..에잇 제발 푸쉬해 줘 푸쉬해 줘야 우리가 살아 장전 미치긴 했네 15초면 나 지금 거의 중순급이네 여기 불만 붙으면 오우쉣 그러면 이제 오래 못살아남겠죠 나이스 야 북파야 니네 쏠 수 있잖아 자꾸 엄살 부리지마 비스마르크 구포로 불부팅된다 이거 완벽하다 야 근데 나 왜 소리 효율이 없냐 야 장전 15초 불 화나만더 불 화나만더 에ㅇ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안합니다 그럼 그만하자 이제 재미없어 총임 팔경님 리슐림의 홈업 보여주실 수 있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알게하는 승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이 있는 것을 구성해도 될지에 대한 지금의 심을 구하는 것을 때문에요 정전을 지금까지 지금은 바쁘다 치욕이야 씨에틀 부탁드라, 씨에틀 x7 그만 무슨 전함장전이... 14.7초 미쳤나봐 파트리? 조국을 암시하는 것인가? 스팟 됐네? 넵스키? 아닌데 시애틀 조준만 하면 애들이 사라져 선회하고 있다 이거 리드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네 모자라네 전킵 자체가 이미 실패한 컨텐츠 아니야? 진짜루 추구만 돌리며 사라져 애들이 진짜루 추구남보단 전킵을 디자인하고 있겠지 이게 성공적이었으면 이즈모는 왜 점령 안하고 들어가고 있지? 캡으로? 아 뭐야? 싫어? 나이스 사라진 다 다 좀 해봐 레피 주포가 생각보다 탄속이 좀 느리지 않아? 항력값 때문에 오 집탐 아니야 얘 탄속을 엄청 빨리 잃어요 얘 항력값은 거의 몬타나급이야 0.3 며칠 걸려? 폭우 초속은 확실히 빠른데 그 이유가 장전이 13초 가자아 그 폭우 초속만 보면 안 돼요 항력값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피팅 툴이 안 나와 힘을 잃었다 오 왓 오 쉣 아씨 아이오아한테 딜달 했어야 되는데 판미 맞고 시타들 들어갔나? 1,6,2,7,2,1 1,6,2,7,2,1 야마토 5만 딜 5,1,3,2,1 아이오아 5,1,3,4 성격값